이제부터 우리 뭘 할 거냐면 우리의 기획서를 보면 이렇게 목록과 본문이 나란히 위치하게 되는 디자인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CSS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쓱 하고 올라오면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최신의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바로 grid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인류가 되게 오랜 시간동안 이 정보들을 잘 배치하는 다시 말해서 레이아웃을 잘 짜는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플럭스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리고 궁극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grid라는 것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주 최근에 등장한 기술인 grid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목적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grid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grid.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기본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이 파일을 열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개의 문자를 쓰겠습니다 navigation 그리고 article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썼는데요 각각의 문자에다가 테두리를 주고 저것들을 나란히 한번 배치해 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navigation과 article이라는 정보를 각각 어떤 태그로 묶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나란히 배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태그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h1 태그를 쓴다 그럼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 h1 태그는 제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태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무생 무취와 같은 태그가 바로 div라는 태그입니다 division에 각자입니다 그래서 div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디자인의 용도로만 쓰는 태그를 이렇게 감싸주면 보시는 것처럼 navigation과 article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div 태그는 기본적으로 block level element이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씁니다 그래서 줄바꿈이 된 것이고요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라고 구한되어 있는 태그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span이라는 겁니다 span은 inline element예요 여러분이 inline이 필요하냐 block level element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span이나 div 태그를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div 태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grid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저 각각의 태그의 부피감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tyle 태그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에 div에 음... border or pixel solid 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감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navigation과 article이라고 하는 요소를 나란히 놓기 위해서 우리는 최신 방법인 grid를 쓸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태그를 감싸는 부모가 필요해요 저는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부모 태그에다가 id를 줄게요 grid라는 id 값을 주겠습니다 저 id 값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웹페이지에서 id 값이 grid인 태그에 대해서 핑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분이 되죠 즉 여러분이 이 두 개의 태그를 나란히 배치하고 싶거나 어떤 배치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감싸는 부모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의 목적만으로 이 div id는 grid라는 태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display 기억나세요? block level element inline 또는 none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태그가 표시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속성에 grid라는 속성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하지만 grid를 쓰고 그 다음에 grid-template 그리고 우리는 navigation과 article이라는 것을 하나의 column에 배치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columns를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column은 navigation으로 하고 싶어요 navigation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첫 번째 column은 150px 정도의 부피를 갖고 이 article이라고 하는 column은 나머지 공간을 다 쓴다 그러면 1fr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article 영역은 자동으로 커지고 navigation은 150px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고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1f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걸 제가 1fr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는 같은 크기가 됩니다 조금 축소할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을 2fr로 하면 화면 전체를 3fr이라고 했을 때 navigation은 2만큼 article은 1만큼 화면 전체를 쓰기에 자동으로 조정되는 단위가 fr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상태로 돌아오면 보시는 것처럼 navigation은 150px을 사용하고 article은 1fr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grid를 사용하면 좋은 것이 여기 있는 artic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의미 없는 텍스트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텍스트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커지고 왼쪽에 있는 navigation element도 navigation을 감싸고 있는 태그 역시도 자동으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grid라고 하는 겁니다 grid 그래서 grid는 아주 최신 기술인데요 여러분이 최신 CSS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현재 사용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데이터의 근거에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caniyuse.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 CSS나 HTML 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술들 중에서 현재 웹브라우저들이 얼마나 그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grid라고 이렇게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CSS grid layout이 나오고요 크롬 62 버전에서 초록색이면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페라 미니에서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grid를 쓰면 동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E11은 인터넷 익스플로어 11인데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뜻이 저 색깔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75%의 인구가 여러분이 grid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grid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grid를 진짜로 우리의 웹사이트에 적용해서 레이아웃을 완성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